KBPS 오늘의 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취하고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 개회식에는 김기정 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아울러 30에서 40대 팀들도 함께 참가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축구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열띤 경쟁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기정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복지국가의 시작이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의장배 시니어 축구대회가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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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